2015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친성경기 카자흐스탄과의 4연전 이제 마지막 4차전이 남았습니다 고향 어울린룰이 얼음마루입니다 대한민국 공격합니다 중앙으로 돌파 백핸더슛 올리 정면입니다 대한민국 블루라인 근처 끊겼고 역습하는 카자흐스탄 혼자 계속 치고 나가면서 단독 찬스 한두희 꼴리 막아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의 공격 퍽이 흘렀습니다 골문 앞인데요 꼴리에게 막힙니다 그리고 수비가 걷어내는군요 카자흐스탄의 공격 골문 앞에서 혼전 상황 끝까지 퍽을 지켜내는 한두희 꼴리 대한민국 아 퍽을 뺏겼습니다 수비 한 명 그대로 실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카자흐스탄 12번 메르예르트 리스펙트 선수의 역습이 성공했습니다 1대0 앞서는 카자흐스탄 2피리오드 초반인데요 비하인더 넷 논스톱으로 리바운드 다시 따냈고 박종하 슛 너무 정직했습니다 아쉬운 찬스 놓치는 박종하 다시 대한민국 공격합니다 파워풀의 찬스 뒤쪽에서 중앙으로 연결 그리고 슛 들어갔습니다 1대1 동점 동점에 성공하는 대한민국 조금 전에 아쉬웠던 찬스를 놓쳤던 박종하 이번에는 성공하는군요 불쩍불쩍 뛰면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박종하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파워풀이 찬스야 랜디 그리핀 퍽을 몰고 조금씩 조금씩 슛 꼴리 글러브에 잡히고 맙니다 계속되는 대한민국의 파워풀이 하지만 카자흐스탄 퍽을 걷어냈고요 역습하는 카자흐스탄 중앙으로 리바운드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하는 카자흐스탄 이번에도 12번 메루에르트 리스펙트입니다 오늘 두 골째 2피리오드 막판 2대1로 앞서는 카자흐스탄입니다 3피리오드 대한민국 동점골을 위해 공격을 시도하지만 카자흐스탄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경기 종료 카자흐스탄이 2대1로 승리하며 이번 4차전 2승 2패 공유를 이뤄냈습니다 조금 더 연습 wolf on my feet than I'm used to and try to focus on making good passes using my teammates and being a smart player because I didn't really have the speed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skating with the team and I hope I can be with the team in 2018 so yeah, thank you I think it was a great result for us especially with all the players getting to play 우리 학생들의 경험을 나누는 벽에 k 중간에 많은 수익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연락기업을 공유한 기업을 받는다. 경우도 인상으로 인해 추적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교에서 많은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첫 번째는 한국에서는от산을 해둡을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I'm Sarah, I'm the head coach of the women's team and you should come out and cheer for us. That's it! Fighting and I don't know. What am I talking about today? Okay, thank you, Sarah. Alright, thank you.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